아 아마 저 잡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보다 한 마리만 잡으면 게임 끝나니까 잡고 있었나보다 야 우리 개 좋아졌다 그런 상황 아래에 아래에 쓴다 그냥 진화했어요 진화했어 얘 아 진화했네 일단 나오십니다 나오십니다 와 로스트님 떨어지세요 로스트님 떨어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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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이거 야 폭격 개나이스 여러분 누우면 안 돼요 누우면 안 돼 어 룬형 조진다 룬형 조져 올라갈 때가 없어 올라갈 때가 위로 올라갈 때가 없어 아 안좋다 아래에나 해소합니다 그냥 어 해제 해제 아 괜찮나 지금 싸와봐 지금 싸와봐 지금 싸와봐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힐 해줘야 돼 힐 해줘야 돼 힐 해줘야 돼 힐 하고 있어 힐 하고 있어 힐 하고 있어 마브라 9쪽으로 넘어가면 돼 오케이 쉴드 나이스 빠져빠져나 쉴드 있어 야 복격 개나이스 와 위험했다 어 잠깐만 누우는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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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브라 조심해 마브라 오케이 아 나한테 그냥 가기가 걸려 이거 힐로 살려야 돼 그걸로 하지 말고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한테 붙었다 와 와 뭐야 이거 아 갔다 아 이런 와 미친 어 마브라 마브라 달라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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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달라붙다 달라붙을게 이거 나중에 터지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또 기다렸다가 공기팡이네 공기팡 저것도 여기 오케 맞혔다 약간 그 사람이 살아나는 속도가 더 빨라진거 같애 나 너 조금 조금 빨라진거 같아 어 예전에 막 2분 막 이거 진짜 노답이었거든 이게 계속 시간이 흘러가던데 아무도 안 죽어도 아 그 시간에 맞게 할까요 아까는 뭐 1분 50초까지 맞췄어요 아 그래 이렇게 보니까 아까 제가 막 두어있었잖아요 그때도 이미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포알이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우리만 쫓고 우리가 쫓고 이거 3단계 가도 아 아깝다 아 쏘리 왜 안되지 됐어 가뒀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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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굴에서 나와야 돼 동굴에서 나와야 돼 동굴에서 나와야 돼 동굴에서 나오라고? 아냐아냐 이쪽 안으로 지금 여기 숨었어 지금 여기 왔어 이쪽으로 갔어 이쪽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여기서 은신한다 은신 여기다 여기다 마무리 여기다 마무리 여기다 마무리 여기다 마무리 마무리 조금 조금 밖으로 빼야 돼 나오시고요 그쪽에서 오케이 여기서 원거리 원거리 전하자고 쟤 안나온다 쟤 안나와 마무리만 계속 들어가세요 어 내가 내가 들어갈테니까 자 자 일단은 뭐 일대에 맞대에 뜰게요 위험해 위험해 마무리 위험해 마무리 위험해 마무리 위험해 마무리 위험해 마무리 위험해 마무리 위험해 나와야 돼 힐 없을때 나오시게 네 그렇게 그렇게 갑으로 대가면 안 돼 와 아우 아우 힐 없어hov 파قد 컨트롤을 던졌다 사망이 군대 갔어요 와 진짜 마지막에 와 너무 흥분해서 컨트롤을 던졌어 아 재밌다 이 재미에 했다니까 옛날에 이 재미에 한다 진짜 이 재미에 우리가 아주 이기는 것도 재미없어 사실 개어렵다 근데 재밌네 어 근데 재밌지 이게 막 한두명 남아가지고 도망다녀가지고 나중에 살아나가지고 하면은 진짜 기분 개쩨져 아이고 맞게임 가긴가 저는 저는 계속 할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오늘 밤새도록 하신대요 아 진짜? 이 터진 30으로 보던거 아닙니까 레벨 30 한 20은 해야겠죠 막판 합시다 네 네 야간 일하니까 잠이 안와 어 근데 진짜 공감 공감 주말에도 주말엔 오늘은 쉬어가지고 일 안아가는거에요 내일 일하고? 내일 안하고요 아 오케이 응 평일을 그렇게 보내면 주말에 잠 안오지 그쵸 저 형은 몰라 새벽 6시 일어나서 내가 몬스터 하고싶다 오케이 오케이 티호 가자루스 트와스트 이거까지 하고 나도 밥 먹고 이제 편집해야겠다 딱 시간이 그렇게 되실거 내일 질러야지 질러야 할만하죠? 로스트님 그래 7천원이면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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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천원이면 개빡치지 솔직히 이걸 10만원에 팔았었다니까 지금도 페이데이 살려보면 한 15만원 20만원 가까이 들어갈텐데 페이데이는 그냥으로 사면 안돼 무조건 할인으로 사야돼 무조건 할인으로 사던가 그렇게 해야돼 생으로 사면 진짜 돈 작살나게 제일 좋은 게임 심지급 심지급 아 나 심지어 해야되려네 로스트님은 그 잘못 피하시면은 첫번째 퍽 있죠 그게 그 그게 있을거에요 재생이라고 있을거에요 네 있어요 그거 한개 들어주셔도 좋아요 아 오케이 재생이 세번째 퍽까지 다 있던데 그중에 첫번째꺼 맞냐? 어 첫번째꺼하고 두세번째는 딴거 뭐 이속이나 제트팩 그거 하는게 좋고 아 거미네 유로파 유니버셜도 디엘씨가 많은가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좀 붙지말고 해봅시다 제가 막 타고 오더라 엄청 빠르게 거미.. 거미줄 타고 오네 진짜 웃긴게 옆에서 거미한테 끌려가 동료가 아 아 그냥 일자로 일자도 아니고 그냥 옆으로 누워가지고 거의 물고 가놈아 지금 몬스터 선택이 바뀐거 같은데 우리 로테이션 지금 크라켄으로 바뀌었는데 날 지나서 바뀐거 아니야? 아 진짜? 네 지금 크라켄으로 바뀌었어요 주 단위가 토요일인가봐요 아 아 진짜 크라켄으로 크라켄이에요 아 하지만 고르곤 응 그러면 헌터도 바뀌었겠네 헌터도 바뀌었죠 그래도 트랩으로 선택했대 얘 예 헛 헛 아 예 왕모님이 랜노사 김치 시겠네 그러게요 헉 헉 헉 맥마다이버 아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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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렇긴 해. 그게 좋긴 해. 그쵸. 생긴 새가 딱 리볼버 쓰게 생겼는데. 그러게 말이야. 저기 저기 저기. 저기 갔네. 저기 저기. 어, 봤어? 어. 세 명 다 본 것 같은데. 어, 나 멀리 안 봤어. 날짓에 피곤해 나. 아, 오늘만 버스를, 버스 전철 5시간 탔어. 극협 네스. 극협 조심하세요. 어. 저 끝에 보인다. 발자국. 발자국 보인다. 오케이. 그럼 저기면은. 어디로 갔을까. 뒤로 내려갔을까. 어, 이쪽으로 갑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아홉시로 가자, 아홉시. 여덟시, 여덟시. 어, 딱 이러면, 돌면 나올 것 같아. 네, 저랑 이렇게 한 번. 그럴까? 어, 좌피 좌피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아, 다 떨어졌네. 아, 오케이. 봤어요. 아, 아래나. 아, 완벽해,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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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위에 있어요. 어, 위에 있어, 위에. 아... 딱 대기 타고 있네. 와, 개무섭다. 저 거미 저거. 정말, 1단계니까 딥 넣어도 될 것 같다. 애기 거미는 제가 처리해드릴게요. 어, 나, 나,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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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린다, 얘, 나노린다.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좀 따라놨어요. 맵 넓으니까 빠지면서 해, 맵 넓으니까. 저 위에. 맵 넓으니까 빠지면서 해. 아, 이거 톡셉이 있잖아. 어, 여기 나노린다, 여기 나노린다. 아, 손님들 제일 많이 깔아놨네. 오, 나한테 온다. 오, 슛. 물렸다. 좋아, 좋아. 좋아. 어, 힐 좋아. 아, 힐 좋아. 아까 절로 가네. 그러게, 까비. 얘는 워낙에 왔다갔다 거리네. 또 내려가네. 오, 도와서.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거미 뭐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 놀래라. 어, 잠깐만.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전체 갑시다. 오케이. 아까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졌다. 어, 이 정도까지 깎았다가 2단계 가가지고 졌지. 2단계 가기 전에도 한번 썰렸지. 근데 거미는 동굴에서 싸우는 게 오히려 좋은 거 아닐까? 좁은 데서 싸우는 게 나왔어. 넓은 데서 싸우니까 막 타고 넘어. 그냥, 돔을 그냥, 돔에 붙어있는데? 좁은 데서 싸우기도 조금. 독 때문에, 독 때문에 좁은 데서 싸우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넓은 데서 싸우기도 하고. 어, 그러니까 막 붙어다녀. 어, 이 스타린 쪽에 있나 보다. 제 왼쪽 갔어요. 사운드? 진한다. 아니다, 아니다. 이쪽. 오케이. 확인. 아, 못 찍었다. 돌아간 거 같은데? 어, 내가 붙였다. 잠아, 잠아. 구하루, 구하루. 오케이. 돌아간다. 어, 저기 지나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샷. 어, 잠깐만. 어, 오케이. 아, 아, 저거구나. 야, 그래. 내가 한 시간 있는데 이 정도 잡지. 그렇지. 그런 부심 좋아. 어디 갔어? 오우, 루니. 어, 오케이. 다 올라간다. 어디야?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구나. 루니 저 힘줘. 아, 여기. 아, 뭐야. 아, 거미. 어, 나 물려간다. 어, 나 끌려가요. 나 끌려가요. 루니 형. 루니 형. 저기 지켜줘야 돼. 이제 앞에서 어그로 끌게. 어, 또 거미가. 오케이. 땡큐. 근데 얘는 진짜 체력 깎기 개 힘드네. 렛옥스라. 내가, 내가. 아, 돌겄, 돌겄다. 돌겄어, 돌겄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또 도망가면 교훈이 아까랑 다를게 없어. wtf, 내가 Project's apps해야 돼. 내가, 맨날 루니 형. 내가 네 같은 경기에. 저ady의 어디갔지? 도망간나? 어, 초기, 망ALI가 밟혀. 개구리 조심. 개구리 확 도망가버려. 로 뛰고 안해. 뭐니뭐니 해도 레이스가 젤 빡시고. 그나마 제일 괜찮은게 곤랜 아닌가? 세시족으로 한거 같은데요? 레이스 빼면 할만합니다. 노력으로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제일 쉬운건 지금 베이모스. 그래? 베이모스가 제일 쉬운거 같아요. 동굴만 안 들어가면 어떻게든 하면 되겠죠. 당연히 약간 넓은 공터면 베이모스가 확실히 힘을 못쓰긴 하지. 그리고 핸크 어떻게 보면 폭격 다 맞아요. 걔네. 면적이 넓어가지고. 면적이 넓어서 울상하다. 그것도 상당히 크지. 비만이야 비만. 괴물이 비만이야. 자 들어갑시다. 쉴드 없어 쉴드 없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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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오케이 얼마 안멀어. 전 여기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일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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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케이. 와 저거 저거 아 저 거미새끼 저거. 8초. 7초. 6초. 일단 슬로우 좀 걸었어요. 슬로우 나이스. 빠졌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디갔냐. 저기 저기. 삼척. 삼척. 저 일부러 빠져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아 쉴드 채웠네. 일부러 힐러 돌릴까요 지금. 저기 이쪽. 오케이. 오케이. 이런 개같은거. 어. 잠깐 잠깐 나 완전 완전 날라갔어. 괜찮아 나 쉴드있어서 버틸수있어. 아 버틸수있어. 와 나이스 나이스. 있어요 나이스. 어 밑으로 내려와. 막막 밑으로 내려와. 어 밑으로 내려와. 어 밑으로 내려왔어. 눈이 노릇어. 애는 뛰고 다니니까. 아 얘 나 얘 나와드린다고. 아무래도 힐러를 노리는게. 편하니까. 나이스. 이렇게 망하라고. 떴다. 눈이 올라가지마요. 아냐아냐. 나 지금 힐. 힐는게 차가. 힐는게 차가. 로스트니 문다. 로스트니 문다. 아 얘도 어디로 갔냐 얘. 로스트니 문다. 보고 있는데도 진짜. 개 헷갈려. 니가 가는 곳은 전부 슬로우존. 야. 스토이니 빨대 꼬마랐어. 오케이. 와 얘는. 멀리서도 힐 엄청 잘 들어가네. 안 때렸을거야. 반피인데 저거. 안 살려줘? 오케이. 저희도 2단계에서 이정도 많이 깠어요. 우리 하운드. 와 힐 사거리 장난 아니네. 좋아좋아. 계속 쫓줍시다. 로그하다가 이거하니까. 사거리 계산이 안된다. 힐이 빨라서 쫓겼대. 여사시로 가네요. 오케이. 근데 몰라. 이거 내가. 이거 딜하기에 너무 힘들어. 거리가 내가 너무 짧아가지고. 내 주위로. 내 주위로. 응응. 이 스토이니님이 뒤에서 실드 주고. 내가 자일 하면서 빙글빙글돌면 괜찮을거야. 그러다가 제가 위험하고. 그냥 바로 위에다 폭격 날려버릴게. 룬 위로. 9시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9시로 왔어. 현재 저기. 그러네. 이거면. 이거면. 이거면 9시네. 9시. 9시에서 아마. 11시쪽으로 가겠다. 내가 너무 쳐졌네. 미치가. 응. 쪼있다. 쪼있다. 쪼있어. 14초. 어. 얘 뭐야. 우리한테 오네. 어. 위에 있는데. 기다리는데 이거. 혼자 있는 줄 알고. 비지생폴러스 먹었다. 안 돼? 가둔다. 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그냥 여기서 필요할게. 폭격 날려. 내 위치에 폭격 날려줘. 아. 또 이걸 또. 거미가 데려가. 개가 죽어. 어. 이 터치 좋아. 그렇게 지키란 말이야 자신을. 아. 이런 거미가 또. 어. 어.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어. 어. 룬님만 잘 지키라는데. 룬님만 잘 지키면. 아. 저. 실드 룬님한테 쓸게요. 어.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 얘. 얘. 계속 노릴테니까. 저 노립니다. 오케이. 아. 또. 또. 붙어간다. 저거. 저. 본체. 본체. 때려주세요. 아. 또. 떨어지네. 아. 많이 때렸다. 어. 폭격 좋다. 아. 도망갔어. 아. 맞았어. 오케이. 야. 체령 하나밖에 없다. 체령 하나밖에 없다. 체령 하나밖에 없다. 승리가 보인다. 승리가 보여. 오케이. 내꺼도 맞았다. 아. 내가. 내가. 아. 내꺼 맞으면 바로. 내 피 대신 피 바로바로 까였는데. 헤헤. 어. 방금 맞았던 것 같은데 잘못 맞았나. 진짜. 거미 빡칩니다. 정말. 거미 도망을 너무 잘가. 어어. 그것도 혹시 모르니까. 어. 혹시 모르니까.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누울 수도 있어요. 저거. 거미가 원콤이 나와. 내가 봤을 때는. 제대로만 맞으면. 빨리 면은. 4번. 어. 몇 초 남았어요? 쿨 다 됐어요. 넣어요? 어. 넣어줘요. 이쪽이다. 어. 여기 있네. 이쪽이면은. 오케이. 12시 쪽으로 갑시다. 12시. 날라간다. 아. 12시로 갑시다. 12시. 12시. 네. 이걸로 무료입니다. 저한테 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또 센트로 갔구나.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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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끝낼 수 있다. 여기서 빨떡 꼽았어. 빨떡 꼽았어. 빨떡 꼽았어. 어딨어. 어딨어. 다툴가. 못된다. 아. 폭격 오져요. 폭격 오졌어요. 폭격 오졌어요. 폭격 졌구요. 쉴드 닦았어요. 아. 진짜. 아. 포기했다. 포기했어. 포기했다. 포기했다. 포기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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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요. 몬스터들이 피가 얼마 안 나오면 다 포기를 하네. 그냥. 아. 아. 거미 진짜. 거미는. 잡을 때까지 몰라. 정말. 진짜 이건. 그렇게는. 진짜. 와. 170 몇 배 늘었다고 하던데요. 물자가. 동점 2만명까지 갔었어요. 아. 마지막까지 다 잘했어요. 다들. 다 가졌어요. 고생했어요. 정확하게. 진짜. 다 좋았어. 오늘. 다 너무 잘했어. 그 쉴드를 해주면서 힐러를 살리고. 힐러가 또. 완벽하게 또 힐을 해주고. 네. 아주 좋았어. 로스트님 위치 딱 잘 잡아주고. 로스트님 처음 하는 거 치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 오버워치 보다 나왔어. 하하하하. 다 오버워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당분간은 이거 좀. 헌터 모드 갑시다. 크루로서. 평일에는. 제가 9시 이후에 가능할거에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구요. 아. 우리 룬님. 로스트님. 이스터즈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게 게임했습니다. 다음에도 뭉쳐서. 우리 또 사냥하면 떠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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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볼부 간만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어. 딱 사냥의 그런 딱. 혼자서 하는 느낌이 아니라. 딱 크루로서. 딱 엉터리 크루 이런게 아니라. 딱 조직력이 있으니까. 다음 또 방송이 또. 제가 하고 싶네요. 고생하셨습니다.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해드릴테니까. 1편만. 1편만 좀 좋아요. 100명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 bill 예 он 45 식 0 вм lunch 2 bay 아 진짜 5 아 LE